구멍 양말에 구멍이 나서 창피했어요. 두껍다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디자인 같은 값이면 디자인이 더 예쁘고 멋있는 것을 고를 거예요. 마음 어느 구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구두가 더 마음에 들어요. 멋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어요? 무늬 저 혹시 아까 줄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바지 저 까만색 바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어떠세요? 반 치마 길이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반바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에는 반바지를 자주 입어요. 반팔 산속에서는 반팔 티셔츠만 입으면 추울 거예요. 긴팔 티셔츠도 하나 준비하세요. 블라우스 이 정장에는 밝은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새 면접 볼 때 입으려고 새 옷을 샀어요. 새로 새로 산 구두가 조금 작아서 발이 불편해요. 셔츠 이 까만색 바지에 무슨 색 셔츠가 어울릴까요? 속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스웨터 날씨가 쌀쌀해져서 스웨터를 꺼내 입었어요. 양복 요즘에는 근무 시간에 양복을 안 입어도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옷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는 값이 싼 옷이 많이 있어요. 와이셔츠 저는 집안일 중에서 와이셔츠 다리는 일이 제일 싫어요. 외투 외투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어요. 원피스 저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아주 귀여워요.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름다웠어요. 잠바 날씨가 추울 때는 두꺼운 잠바를 입으세요. 정장 결혼식에 갈 때에는 보통 정장을 입어요. 조끼 남자 한복에는 조끼가 있어요. 주머니 남자들은 보통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요. 찢다 요즘에는 청바지를 찢어서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바지 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즐겨 입어요. 치마 요즘에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에요. 코트 한국은 겨울에 아주 추워서 두꺼운 코트가 필요해요. 티셔츠 월드컵 경기 때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응원했어요. 한복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입는 방법이 복잡했어요. 화려하다 파티에 갈 때 입으려고 화려한 옷을 샀어요. 말씀해주세요. 맞이 요